오늘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요리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S.E.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어떤 요리를 가장 자신 있게 만드세요. 우리 요리 중에. 우선 바다니까요. 제가요. 생선에 관련된 요리. 저는 라면이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컵라면. 물 맞추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눈금 못 입는 사람은 물을 못 맞추고. 네 그게 없는 요리인데요. 오빠가 눈떠물을 잇고. 500년 전통의 손맛. H. 한정식. 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조리사 수 24명. 주요리. 신선호. 구절판. 궁중대압찜. 특징. 임금님 수라를 현대에 응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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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계량한복을 입고 계십니다. 오늘 음식을 체험해 되는데. 가장 여기에 자신 있게 권하시는 음식이 뭡니까? 여기에서 고급 음식으로 치는 거. 수라 음식이 있습니다. 네? 수라 음식. 수라 음식이요? 아 수라. 그러면 진짜. 근데 옛날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고. 요즘 현대에 막대. 네. 운용물을 해가지고. 지금 방에 들어왔어요.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해요. 넓고 편하고 꼭 옛날에. 여봐라. 이런 거 같잖아요. 지금. 제가 고픈. 이게 뭡니까? 호박지육은요? 맛있습니까? 맛있죠. 한번 드셔보세요. 이 용기도. 네. 아주 용기 있는데요? 방자. 이봉주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방자? 네. 잠깐요. 들어보세요. 소리가 들어가면 들어오세요. 소리가 들어가면 들어오세요. 진짜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느껴야지. 호박 죽였습니다. 저 원래 호박을 안 좋아해요. 호박죽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호박. 너무 맛있어요. 정말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세계 어느 습과도 비교되지 않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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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정말 그냥 질이에요 뭐 처음 먹어보는 음식은 하나하나에 들어간 양이 형은 아주 지가 막힌 것입니다 이거 이거 이제 무슨 축술 축소 이죠 음 아 이 주수인가 비슷한 바닥이 그렇게 소용을 줄 죽순이라고 났던데 저희는 죽음 먹으면 아주 죽습니다. 저 근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먹으려면요 음식이 한 몇 가지 정도 나와요? 한 20여 가지. 우리 지금 몇 가지 먹지? 이거 뭡니까? 네? 댁에서 혹시 음식을 하십니까? 여덟 가지의 대로가 들어가는. 대고기라면요. 보통 일반 과정은 간단한 요리는 라면이나 불그레자. 간단하게 그냥 뭐 정말 부인께서는 너무 좋겠어요. 맞아요. 행복하시겠어요. 부인께서는 어떻게 표정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 들어오세요? 왜요? 신선 노우가 좋았죠? 언니 언니가 좋아하는 떡이요 이건. 떡을 좋아합니까? 떡 쓰기에요. 떡을 너무 좋아해서요. 하루종일 떡만 먹어도 저는 살 수 있어요. 요리요리 한국요리가 좋아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신선 노우에요. 먼저 저를 소개해드릴게요. 미나리 생선전 육전, 표고버섯, 당근, 고추 등이 들어가는 생선 노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버섯, 버섯. 버섯, 표고버섯. 생선전. 생선전. 얼마나 예쁘게 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색깔이 좋아요. 색깔이 다 새롭게 보이겠네요. 생선전이 가운데 들어가면 중전이겠네요. 결혼하실 때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주원님. 저거라 빨리. 메모지랑 좀 이거. 이렇게 바다형과 제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남바다 아닙니까? 은행. 은행은 뭐 아무런 은행이야. 가운드에 숯을 넣어서. 소고기, 찹쌀, 구이입니다. 소고기, 찹쌀, 구이. 찹쌀, 구이입니까? 아 근데 유진이 형 정말 잘 먹어요. 한 입에 다 잘하네요. 정말 이렇게. 고음을 넣었어요. 고음을 넣었어요. 유진이 형 맞춰서 이겁쇼. 소고기 아닙니까? 소고기입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서. 잠깐만 일어나서. 이거 조금만 퉁하러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얹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이야 전복지임선이 나왔어요 이야 너무 부러워 이제부터는 식사네요 우리 음식 아니면 외국인에게 설명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우리 음식이 뭐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음식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음식의 특징은 가정양념을 조리를 하기 때문에 오묘하고 똑같은 맛이네요 한국 음식이요 나물이나 참 야채가 되게 많잖아요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고 해서 일본 분들이요 한국사람들 보면요 피부가 정말 예쁘다고 다들 보세요 되게 부러워요 한국사람들 한국 여자들이 피부도 잘해 부러워 죽으려 그래요 네 이런 말이야 진짜 외국에 지금 우리나라 이 좋은 친구들 극악이 외국에 지금 비디오 테이블로 많이 나가고 있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를 해주세요 영어, 일어, 그 다음에 저는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정말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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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맞죠? 네 훌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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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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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을 먹는 것 같아요 이 맛을 잘 들어보세요 자연을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에 V 훌륭해야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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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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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B 이 이 손 이 투 우리의 그냥 자연, 산이 들어있습니다. 표현 잘했어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게 산모꾸라산. 팔도의 산의 진미를 한상해. 전통 한정식은 조선조 임금님의 수라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특히 서울의 한정식은 조선왕조 궁중놀이 영향을 받아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이 특징. 수라상은 12척 반상을 원칙으로 1일 5끼 식사, 4끼니마다 3가지 상처림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주된 요리로는 신설로, 평평채, 구절판 등이 있으며 오늘날 명절 및 홀레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맛으로 먹는다. 전통 한정식. 식사 소요시간 1시간 30분, 반찬 수 7가지, 요리 수 20가지. 전통 한정식 1인 식사 비용은 5만 5천.